자, 이경규 씨와 네 제자들이 함께하는 욕심쟁이. 프로야, 프로. 왜 안 올라오지? 이거 저거 싸달라고 졸라대는 그녀가 오늘은 외밀로 색이 만들까 어째 새로 한 놀이가 맘에 들지 않는다면 투쟁 부리며 합불이하네 욕심쟁이 우후 그녀는 나의 작고 귀여운 욕심쟁이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내가 달콤한 내가 달콤한 사랑을 거듭내주는 그녀는 나의 어여쁜 욕심쟁이 돌아질 때가 오렌지도 예쁜 알아주고 싶은 욕심쟁이 함께 길을 갔다 옆에 가는 격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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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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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면 분리해 요거 공연 때 해요? 하지 마세요 되게 예전 방송 보는 줄 알았어요 편집할 때 제가 입을 못 맞춘 부분이 있어요 제가 알아요 그때는 여러분 얼굴이 탁 들어가서 우리 리액션도 너무 안 좋아요 아니 그때 그때 우리가 무슨 얘기 했냐면 야 저 형 입도 안 맞죠 입도 안 맞죠 그 얘기는 이래요 그 얘기를 이렇게 돌리기 때문에 너무 안 좋아 차대 수 쪽으로 해요 어떻게든 만들어냅니다 아